20번 김용, 최장아인 김용성 선생님, 최영아인 자, 3번으로 90번 윤킹훈 선생님, 윤준희님 자, 마지막 1번 31번 최용성 선생님, 장준희님 이 분들께서 프로와 부문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네네 자, 과연 오정명 선수들 네 아까 우리 이 오정명 선수분들이 너무 멋지셨는데 지금도 한 번 네 너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네 자, 시작합니다 포스트잇 찰찰찰 박수 워우 лес 일 오우 우 structure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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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연아 예쁘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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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 정말 저도 말을 잊지 못해요. 신사를 어떻게 확인하고 싶으시지 않으니? 네네네. 마이크를.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찾게 되는데요. 정말 제가 아까 우리 김구정 선생님이 신사 방법에 대해서 잠깐 저한테 질문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.